한 고객이 배달 어플리케이션에 음식점 사장님의 건강 상태를 언급하며 돈 없는 악성 리뷰를 남겨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.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달 앱 리뷰를 캡처한 글이 올라왔습니다. 사진 속 리뷰 내용에는 맛이 변했다 라고 운을 떼며 사장님 암이라고 하셨는데 아직 살아 계시냐, 돌아가셨냐 라고 사장님의 건강 상태를 언급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. 이어서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사장님 암 걸린 후로는 여기 맛도 암 걸렸고 살아 계신 줄 모르겠지만 요즘은 맛이 죽었다라는 말까지 덧붙였습니다. 해당 글을 본 A씨는 자주 시켜 먹던 가게인데 리뷰를 보고 제가 다 기분이 나쁘다라며 대신 신고 가능하냐며 커뮤니티에 이 내용을 공개한 것인데요. 해당 리뷰 내용이 공개되자 누리꾼들은 말끝마다 암암 들먹이면서 막말하는 이유가 뭐냐, 막말한 것 그대로 돌려받을 것이라며 분노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멘